안녕하세요 라리네입니다. 오늘은 앵무새 상비약 영상을 준비했어요. 앵무새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집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건 저희 집 앵무새 구급상자인데요. 우선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늘 없는 주사기 1mm와 3mm, 개별 포장 면봉, 넥카라, 헬로시딘, 폴리에이드, 지혈제, 더마젤 스프레이와 연고, 약동공병, 스프레이공병이 들어있어요. 우선 넥카라입니다. 앵무새가 자해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사용해요. 앵무새가 다리를 다쳤을 때 쓰는 넥카라는 몸을 다쳤을 때 쓰는 넥카라보다 길이가 더 길어야 해요. 다리 다친 경우까지 생각해서 부리로 다리를 뜯을 수 없는 크기의 넥카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독약입니다. 클로시딘이라고 하는 동물용 소독약인데요. 피부 소독 시 물 또는 증류수 100, 클로시딘 1, 100대 1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공병이 있으면 편리한데요. 약통 공병에 희석해서 면봉에 묻혀 쓰시거나 스프레이 공병에 희석해서 칙칙 뿌려주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지혈제입니다. 지혈제는 앵무새 발톱이나 발가락에서 피가 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응급 시에 지혈제가 없으면 이런 갑오징어뼈 분말도 사용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지혈제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더마젤입니다. 이 연고는 제가 동백이 자해 때문에 동물병원에 갔을 때 처방받아서 알게 된 연고인데요. 이 더마젤은 반려동물이 상처 입거나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사용해요.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설치류, 파충류, 그리고 앵무새 등 모든 동물이 사용 가능한 동물용 의약외품입니다. 더마젤은 연고랑 스프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판매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연고는 내용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 스프레이는 핥아먹어도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는 화상 부위의 손상 피부 케어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더마젤은 자극 및 민간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발랐을 때 따가웠다는 후기가 보여 제가 방금 난 상처에 발라봤어요. 연고를 발랐을 때는 따끔하진 않은데, 미세하게 약간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스프레이의 경우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스프레이는 불량 제품을 받았다는 후기가 종종 보여서, 스프레이 구매 시 정상적으로 분모되는지 눌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폴리에이드입니다. 폴리에이드는 앵무새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음식을 먹지 못할 때, 탈진 상태일 때 먹이는 응급 영양 보충제입니다. 폴리에이드는 치료 약품이 아니에요. 동물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 영양 보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이드를 앵무새가 스스로 먹지 않는다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앵무새가 사용하기에 양이 많고 빈도가 적음으로 유통기한이 최대한 많이 남은 제품으로 구매해주세요. 작은 상처는 집에서 처치할 수 있겠지만, 앵무새가 아프거나 다쳤다면 동물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